보훈아 축하한다 소원해주면 그것보다는 더 기뻐 좋은 사람 만나서 하여튼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뒤에서 많이 응원할게 화이팅 재윤이 보니 먼저 결혼 축하하고 열심히 이쁘게 잘 살기를 바랄게 그리고 엄마가 항상 기도하는데 열심히 사역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잘 살고 화이팅 사랑합니다 재윤아 그 30년동안 집에서 참 좋은 역할을 고생했고 앞으로 결혼해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해졌으면 해 재윤아 늘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어 앞으로도 보훈이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안에서 더 화목하게 살거라 사랑하고 축복해 친구의 소개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너무 아름다웠던 당신이 오늘 신부로 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한없이 이성적이고 건조했던 잔잔한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내 마음이 뛰고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고은이와 함께 20대 초반을 동거 동락했던 충신대학교 해세드 동아리 친구들이고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고은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